3차 올림픽 시즌 안녕하세요. 차조자입니다. 3차 올림픽 시즌이 끝나고 또 그 다음 시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고요. 그냥 또 열심히 훈련하는 걸 잘 지낸 것 같아요. 일단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 하나 준비를 했고요. 그룹 빅스의 혁 님의 솔로목이에요. 이거는 저를 응원해 주신 저와 팬분들을 위한 갈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월드 때 신어톤 부츠를 아직도 쓰고 있고요. 이제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면 최대한 푹 찬데 많은 노력을 드릴 것 같아요. 유리구독 선생님 저에게 잘 맞는 스케이트 부츠를 찾고 싶습니다. 아시는 분이시면 힙으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. 저는 캐나다에서 상식 훈련하니까 캐나다 페르케출럽 주소로 해외 배송비 해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도 계속 구상 잘 관리하면서 한 몇 시간마다 좋은 결과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시즌 동안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즌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. 안녕히 계세요.